이윤 이나야, 우리 친앙의 첫날밤의 주인공이에요. 너무 가까워? 친앙의 첫날밤의 주인공이에요. 자, 한 말씀 해보세요. 아유, 이뻐라. 친앙의 첫날밤의 착한 역할, 지인우 여기에요. 주인공이죠? 네, 김태윤입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예쁘고 고마워라. 자, 지금 여기는 무대 뒤에요. 무대 뒤인데 지금 장례선 얘기 소리가 들리고 있고, 오늘 낮 공연에 많이 봤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화이팅, 수연의. 안녕하세요, 이준섭입니다. 조간동 이준섭씨. 배우고 연출가고 뭐 다 착하죠. 우리 다 새끼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아가, 넘버투. 넘버투. 네, 넘버투 유영훈입니다. 너무 이쁘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아주 좋은 네 새끼들입니다. 자, 너 아가, 너 저기, 그대로 하는 게, 너 이름 한번 말해봐. 네, 저는 멀티역을 맡고 있는 송하연입니다. 너무 연기 잘해요. 1인 3역을 하는데, 힘이 퍽퍽 섰고, 앞으로 유망이 되는 기아입니다. 우리 이쁜 새끼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너 이쪽 봐라. 너 좀 보자. 자, 네 이름 말해야지. 안녕하세요, 한산이에요. 어머, 세상에. 너는 모르겠다고. 오늘 보니까 더 예뻐졌네. 뭔 약을 먹었나? 붕은 것 같기도 하고,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름 말해주세요. 현지수예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네 새끼들입니다. 이 춘향의 첫날 밤은 전국적으로 8년째인데, 100, 아니야, 70만 명이 넘겨봤습니다. 너무 이쁘죠, 우리 분장선생님. 아유, 아름다워. 분장선생 화이팅. 우리 영혼이들 부엄이 남이고, 얼마나 메이크업하는 장면이 아름답죠? 참, 우리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작품, 연출, 배우, 분장, 조명, 음향, 우리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주시고, 영국이 얼마나 어렵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